농촌진영청장 부모님도 계시고 이래서 와서 고향 어르신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또 발전해가는 부분을 보니까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일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지인이 이하우최진영 만나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사업에 있어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때 아주 비슷하게 얘기 들었다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? 그동안 저는 행정고시 학교 한 이후에 한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. 제가 나고 자란 고향도 중요하니까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한 가지. 앞으로 제4차 산업인가요? 거기서 농업 스마트화 관련해서 한 말씀 국미에 겹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생명 산업입니다.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. 농산물이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합치면 스마트판도 될 수 있고 약품도 될 수 있고 아주 고고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미래 생명 산업인 농업을 첨단 국미가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과 합치면 미래 바이오 산업으로 아주 고고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아주 무궁무진한 분야 같습니다. 앞으로 나중에 시간 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